화폐와 재화가 같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의미에서 부동산과 인플레이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유동자금의 증가로 모든 상품들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에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경기가 위축되고 장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경기로서의 가능성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위험성이 경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한 통화량 증가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이 되는 시점이 왔었을 때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나타나는 부분들의 위험성들을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국민소득이라든가 통화량의 증가 추위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GNI가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3만 1천 달러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상승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1만 달러, 2만 달러를 넘어섰던 그런 기억들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그런 국민소득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들이 유동자금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광이 통화량 증가 추위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2021년 2월 달만 하더라도 약 42조 원 정도의 증가 추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이 통화량, 즉 예금이라든가 이런 펀드라든가 모든 자금들이 시중에 풀려있는 금액들의 상승량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중 통화량 증가 추세의 그런 원인들을 살펴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가 가장 크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코로나를 이겨내고자 하는 세계적인 자금들의 양적 완화, 정책들 그리고 유동성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런 과잉 공급 현상들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점을 상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또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모습들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대출적인 부분, 가계 이런 대출도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들인데 미국의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를 활용한 대출들이 계속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인 거고요. 작년 역대 최대 토지 보상금 전국적으로 약 45조 원 정도가 풀려있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 지역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작년에 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에 그런 토지 보상이라든가 또는 광역철도망이라든가 SOC 사업들을 위해서 도시 계획들을 위해서 구성되는 자금들이니까 나쁜 부분들은 아니다 싶기는 하지만 그런 자금들이 다시 한번 부동산이라든가 시중 유동자금으로 풀린다는 점 작년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이 정도의 규모가 풀릴 것이다 라는 모습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정부의 총 지출 규모도 17년 대비해서 38%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역시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이 계속 풀리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유동성 자금 3,200조 원 돌파를 했고요. 동년 대비 315조 2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4월 물가 상승률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바로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3%의 상승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곧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도 30년 이내에 지금 최대 인플레이션 경고 등이 켜질 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같이 함께 공감하고 통감할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기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올 연말부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과잉 유동성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한 번 쑥 지나가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느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경기 침체들이 가참게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불경기가 또 디플레이션과 함께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나가고 나서 과잉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내가 빈부격차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전략이 인플레이션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는 거에 잘 적응하시고 대처하셔야 실질적인 이런 경제 현상에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은 평균 가격 11억 원을 돌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빌라가 가장 최고치 또는 연립주택의 16년 이내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 전세 가격의 최상위 가격 이런 거 뉴스 너무 많이 보셔서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거기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집값도 역대 사상 최고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풀리게 되면서 결국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거의 안정성을 취하고자 또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자 이런 집값들의 상승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된다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인 투자에 즉 주거의 안정성을 위한 주거 안정에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집값의 상승분들을 기록할 수 있는 거고요. 임대차보호 3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 이제 신고제가 올 중순에 이제 구성이 된다면 전세의 공급량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요. 2021년부터 2023년 향후 2, 3년 이내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공급량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축소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공급의 축소와 매매 공급의 축소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사실상 현저하게 맞닿아 있는 부동산 시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실물 자산 투자 바로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공급의 축소와 매매 공급의 축소와 매매 공급의 축소와 매매 공급의 축소가